아마 많은 분들에게 취임 100일을 맞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100일 동안 그동안 우리가 이런 일을 잘했습니다. 이런 것을 아마 보낸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인이 그걸 전해줘가 보고 참 답답한 국민들은 가슴을 치는데 엄청 잘했구나. 이게 아마 대통령실에서 보낸 국민과 함께한 100일. 국민과 어떻게 함께했냐. 국민과 함께 했습니까? 국민과 함께 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여론조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짜 말고 진짜. 공병호 tv에서 이러면 여론조사하면 10만 20만 참가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1등이 뭡니까? 선거 계획을 통해 선거 문제를 반드시 공정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압도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하는 것이 국민과 함께하는 100일인 거죠. 정치적이름 수사력이나 레토릭을 가지고 사람들 설득을 못한다 이야기입니다. 잔뜩 써놨습니다. 국민이 가까이 다가왔었습니다. 제왕적 권력을 내려놨습니다. 무너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비상시진 소중성을 폐기했습니다. 폭등한 집값과 전시가를 안전시켰습니다. 관료들이 만든 자료가 안내해 보니까 모양이. 첨단 과학기술과 미래산업 육성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문화를 세웠습니다. 이런 거 다 잘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냐 이야기야. 검사들은 대한민국의 검사들은 선택적 수사에 익숙합니다. 위에서 지시가 있으면 수사하고 이익이 되면 수사하고 아니면 수사 안 합니다. 이거는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검사가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대통령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대통령이 검사 시절과 마찬가지로 선택적 수사를 하겠다. 이익이 되면 수사하고 이익이 안 되면 다루지 않겠다. 그것은 일종의 범죄인 거죠. 20년 30년 전 검사를 했기 때문에 선택적 수사에 익숙할 겁니다. 봐주는 사람은 봐주고 다루어야 될 사안들은 다루어야 되고 사건이 많기 때문에 다 다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은 선택적 수사를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 전체의 안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검사 시절에 했던 것처럼 선택적 수사처럼 접근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공 박사님 좀 기다려줘봅시다. 5개월이 흘렀는데 얼마나 기다려줍니까.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5개월이 흘렀습니다. 대통령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우리 헌법 66조는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한다. 그거는 그냥 그 자리에 맡아놓으면 그냥 누구든지 하는 일입니다. 대통령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해야 됩니까.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이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모든 권력은 선거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다 파괴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법을 수호한 책물을 윤석열 대통령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참고 있으라고요. 가만히 좀 기다려 보자고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제가 이렇게 무슨 좀 가혹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바뀔 것은 없겠지만 최소한 세상은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을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이야기는 대통령도 밥값 좀 하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손헌 등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자회견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도어 스태핑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이 여러분들 법률을 공부했기 때문에 잘 알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책무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과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물을 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헌법이 무너져 내리는데 거기서 입을 담은다는 겁니까. 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당신들이 100일 동안 이런 많은 일을 갖다 줘 이해한다. 그리고 고생한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일을 당신들이 하지 않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뭘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헌법 제66조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대통령의 책무와 의무와 역할입니다.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한 부분을 규명하는 것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안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소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물을 행정부 수장에게 분명히 지우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안 한 겁니다. 그걸 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기다리라고요. 그래도 박수치라고요. 저는 이런 흐리멍텅한 사람들 되게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밥값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뭡니까. 새가 빠지 이래 해가지고 허덕지덕하며 세금 다 내고 살지 않습니까. 검사는 봐줄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니까. 옳은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대통령은 헌법이 규정한 대로 여러분들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 헌법 공방사 그거 뭐 잘 몰라서 그렇지 헌법은 그냥 헌법이고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보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자지 헌법을 넘어서 권한을 행사하는 자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문제는 100일을 맞아가지고 뭘 이걸 잘했다 저걸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에 당신들이 뭘 잘한 게 있노. 경상도 말로 너가 지금 뭐하노 당신들 지금 뭐하노. 그리고 여러분 진짜 남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겁합니까. 남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싸가지가 없습니까. 남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경우가 없습니까. 남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도리를 못 지킵니까. 무슨 급작한 일이 있고 무슨 급박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일을 진행하지 못할 무슨 이유가 있냔 말입니다. 헌법이 무너졌는데 헌법을 수호한 책무를 진 자가 그걸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라가 진짜 망해야 망하는 줄 아는지 참 이 정도까지 혹독한 경험을 겪고 거의 좌익들에서 나라가 뭡니까. 납치가 돼가지고 50년 100년을 갈 뻔한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검사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소위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반기하고 안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내가 볼 때는 이해불가고 납득 불가고 용서불가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방송마다 이렇게 항상 좀 차분하게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참 이런 문제가 나오면 격해가지고 격해지니까 뭐 의도한 건 아닙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야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사냐 우리가 자식들 앞날을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런 짓을 한 놈이나 그런 짓을 그냥 덮는 놈이나 그 놈이 그 놈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